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내년에 교육부가 전라북도 교육청에 전달해야 할 교부금 가운데 672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예산을 다 봤는데 전북 그리고 경기도 두 군데가 문제가 됐습니다. 발단은 누리 과정 문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전북의 피해는 없는 것인지 누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예산 삭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장명식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천호성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 임창현 선임연구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의 김재균 정책실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 시작하기 전하에요. 오늘 토론 취재에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전라북도 교육청에 배분할 내년 예산 가운데 교부금 762억 원을 깎겠다고 통보하면서 논란 일고 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횡포인데다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데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예산이 누리과정용이기 때문에 전북 교육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북 목세 누리과정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북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 전북에서는 내년에도 어린이집이 다시 한번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누리과정 파행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높다. 교부금 삭감 방침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고 전북 교육이 입게 될 피해는 없는 것인지, 누리과정 문제를 해소할 타협점은 없는 것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관점을 좀 짤막하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핵심 문제가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특히 지방에 있는 교육청들이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내 국세의 한 20%가량을 보통 교금부로 받고 있습니다. 이걸 지역별로 고르게 배분해서 나눠주는 건데 전라북도 교육청에 배분된 것 중에 760억 정도를 삭감해서 주겠다. 왜냐?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심은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자회견도 갖고 하셨던데요. 장명식 의원이 어떤 입장이신지 짤막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결국은 올 곳이 왔다. 우리 김성한 교육감님이 교육부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내년도 교부금 760여억 원을 못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전북 교육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우선 듭니다. 다만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관련 금액이 남았다고 보는 것인데 이미 그 돈은 다른 교육 예산으로 다 사용했기에 교육부의 논리는 현실을 외면한 억지 주장입니다. 더욱이 예산이 감액되어서 내려면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지방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고 잘못된 방침입니다. 다른 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 교수님 들어볼까요? 네, 아주 좀 답답한데요. 또 누리과정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저는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 배분을 총액으로 주게 돼 있는데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특정하게 자기들이 이 돈은 어떻게 써라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과정이 원래 만들어질 때 교육적인 문제로 교육감들하고 협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대선 총선을 겨냥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태동된 일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태동해서 또 더군다나 예산의 계상을 잘못해서 약 10조 원 정도 돈이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적게 받아졌잖아요. 거쳐졌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그냥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법도 교육부가 지키지 않고 이런 상황은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행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이 좋습니다. 김정일 씨 좀 들어볼까요? 일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자체가 사실 보육이기 때문에 교육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하나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교육부는 정부는 막값하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그냥 무조건 편성해라. 안 하면 너희들한테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조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것을 교육부의 일방적인 명령에서 추진이 되어왔는데 당연히 거부를 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거부를 잘하였고요. 그런데 이 거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2017년도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762억 원이라는 누리과정 부분만 쏙 빼서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총액 배분의 원칙에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정부가 법을 가장 먼저 위반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정권에 들어와서 그동안 끊임없이 이뤄났던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 요즘에 와서 분노로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교육부의 생각을 바꿔서 어린이집 예산은 사실 전라북도 교육청과는 무관합니다. 시도 일반 지자체에다 넘겨주고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을 말 그대로 교육의 유초 중고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을 보통교부에 맞게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창현. 지금 저는 이제 누리 가정 예산 자체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지원하는 것에 법적인 하자는 상당히 애매모한 부분이 있지만 법이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사실 교육과정이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의 어떤 법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어떤 지향점을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봤을 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유보 통합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나중에 보육기간이니까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 영역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지금 2013년도에도 보면 김상욱 교육감님이 이런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송을 교육부에 한 내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폐소를 했었습니다. 폐소를 했었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교육감님의 소신이라든지 어떤 여러 판단 이 자체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권이라든지 여론에 호소를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교육부가 지금 이번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편성하느냐 하는 게 맞냐 그렇지 않느냐 하면 약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좀 더 혹시 시간이 남으면 따져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네 분의 말씀이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교육부가 지금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는 데는 매우 다 동의를 하시는군요. 어쨌든 총액으로 예산을 교부금을 내려보내주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그걸 심의할 권한은 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 일부분을 떼어서 내려보내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이렇게 다들 동의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에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 전라북도에는 피해가 없는 건가 또 하나는 전라북도 교육청에는 그런 문제가 없나 두 가지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전라북도 교육에 피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재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62억 원을 내려보내주더라도 그건 어차피 누리과정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나 안오나 큰 차이 없다.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신지요? 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62억 원의 원래 돈이 교부금 안에 일반 교부금 안에 들어있어야 할 돈이잖아요. 일반 교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교육감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떼어놓고 준다는 것은 원래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권리마다도 박탈하는 것이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하면 사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다릅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다만 쓸 수 있어요. 이 돈이.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는 쓰는데 어린이집은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쭉 진행됐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북 사대부구 같은 경우 교육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어디죠? 전주기계공고 그다음에 전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이런 학교는 다 교육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지만 교육감이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국고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고요.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받았다고 해서 누리과정에 편성하고 안 하고는 우리 교육감의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도 관계가 없다. 우리는 손해 아니다. 이 논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피해가 있다는 겁니까? 피해가 있죠. 당연히. 동의하십니까? 피해가 있다는 데 대해서? 피해가 있는데 동의를 하지만 아까 법률적으로 지원 못한다고 해서 제 목요일에 있던 사대부고를 예를 드셨는데 맞습니다. 국립고등학교이고 예산을 전북대학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통해서 민간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육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따지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국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서 어떤 편의에 따라서 예산이 나눠진 것이지 지방교부근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국립이니까 이쪽으로 가고 아니면 공립이니까 이쪽으로 간다.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못한다는 식의 구분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분에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교육기관하고 교육행정기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기관이 어린이집에 교육을 똑같은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봐야겠죠. 아니요. 교육과정이 어떻냐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라북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세부고랄지 그다음에 기계공고랄지 교대 부설 초등학교랄지 이런 것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거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은 괜찮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지원하라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이게 실은 김성환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법의 맹점입니다. 법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은 우리 교육부 소관이니까 유치원은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3에서 5세는 똑같이 내가 유치원에 가면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을 가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오.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은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오. 그래서 소관이 다르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관이 다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 5세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편을 가려면 교육부와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할 것을 편을 가려면 이게 손해가 없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수장께서는 이것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법의 맹점. 다시 말해서 이 법을 좀 잘못 재정은 돼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법과 규정만 따르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은 우리 교육의 수장은 법과 논리만 따르자면 하지 말자는 얘기나 거의 같습니다. 법과 규정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 어린이들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법과 규정 그 맹점만 갖다 파고들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한다. 우리는 3호세 똑같은 전라북도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다니면 전라북도 어린이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전라북도 어린이가 아니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아십니까. 지금 논점이 제가 애초에 던졌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게 누리과정 예산을 전라북도 교육청이 편성하는 것이 옳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얘기로 흘러오고 있는데요. 어제됐건 여기까지 얘기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 바로 들어가고 지금 진행하는 대로 계속하기로 하죠. 김정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과 교육의 차이를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우리가 일단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일반 지자체입니다. 아까 우리 장명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그렇다면 어린이집 예산의 보육 누리 과정 예산은 일반 지자체한테 줘야 된다. 그 부분을 전라북도 교육청에다가 교육에서 가져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부터 누리 과정이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어린이집 보육 예산은 당연히 일반 지자체를 보내야 맞은데 다만 아까 우리 임창현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 보육 유보 통합을 전제로 하면서 그 어린이집에 사용될 누리 과정 예산을 따로 별도로 보통 교부금과 별도로 줬습니다. 12년, 13년, 14년을 계속. 그러니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교육 예산에는 보통 교부금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아까 우리 선호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5년부터 어린이집 보육 예산 자체를 그동안 교육청에 너희 줬으니까 너희가 계속 편성해라. 이제 못 주겠다. 라고 하면서 보통 교부금에다가 그 위에서 알아서 쓰라고 한 겁니다. 결국 모든 잘못은 정부액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아직 유보 통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교육 예산 보육 예산을 더해서 주기 싫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보육은 일반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예산을 주게 하고 그리고 교육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보통 교부금 대로 이렇게 해야 맞다. 이것이 정상적 방법이지 교육 예산을 보육까지 하라고 하면 결국은 이 피해가 어린이집을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전라북도 교육청에 담당하면 유초중고에 고스란히 또한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정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요구를 해야 할 부분이지 잘못을 저지는 정부는 가만히 놔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왜 다른 데 다 하는데 너희는 안 해 라는 마치 잘못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너도 해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누리과정 어린이 누리 과정은 일반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법률적인 논적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사실 지금 유아교육법에 보면 연령대로 해가지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요. 시행령. 그렇죠. 아니요. 유아교육법에는 연령으로 돼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법에도.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육원까지 나와 있고요. 이번에 2014년도에 유아교육법에도 사조에 보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연계성이 되는 항목으로 사조 자체가 연계성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방교육법 가지고 나름대로 이거 된다 안 된다를 논하고 있지만 또 다른 법은 사실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과 보육이죠. 어린이집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어린이집은 설치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공교육에 대한 개념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어떤 초등등 교대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계시고요. 지금 나름대로 교사 나름대로 활동을 하셨었고 여기에 보면 공교육이라는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임용고시를 합격하는 사람들의 이뤄지는 형태를 공교육으로 하지 않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교육 형태를 다 공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게 아까처럼 사대보고 국립고도학교나 국립대학 전문학교에 애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측면이지 실질적으로는 공적 자금 투입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되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성장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요.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받은 아이들은 사실 안정적인 상태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똑같은 교육 과정인데도 어린이집 아이들은 차별을 받고 교육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랍도 교육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는 문제이고요. 지금 급한 건 제가 지금 교육부를 편드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 분명히 잘못 있습니다. 잘못 있는데 그 잘못한 거 책임만 탓하고 전랍도 교육자에서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 자체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그 어린이집을 지원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교육감이 돈을 써도 또 관리, 감독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교육기관이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교육감이 관리하거나 지도하거나 책임져야 될 부분이 딱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교육부 소속에 관련된 것만 교육감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잘했잖아요. 우리 김대균 실장님께서.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계속 돈을 줬는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대하면서 그러죠. 확대도 확대지만 갑자기 교육 예산에서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데 돈을 쓰는 데에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리니까 지방체도 발행을 해야 되고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이 BTL 사업하고 지방체 때문에 연간 200억씩 지금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재정 압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에 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했던 국가의 그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돈을 주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무슨 소리냐. 너희들 시행령 만들어서 너희들 줘. 그걸 받아들일 교육감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냐면요. 사실은 경직성 경비 예산이 딱 있는데 경직성 경비는 인건비나 나가는 데 어디에서 줄이겠습니까? 학교 운영비. 심지어는 아이들 버스 노후화된 거 갈아주지도 못합니다. 노후시설 환경 같은 거 못 해줍니다. 그 돈 못 쓰고 762억 원을 고스란히 줘야 됩니다. 원래는 그 돈을 일반 교부금으로 활용해 가지고 교육청 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방담을 하게 됩니다. 장명식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과 규정 논리를 하면 이게 한 3시간 정도 토론을 해도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가장 편하게 우리 아이들이 이쪽에 가면 어떤 이익을 보고 이쪽에 가면 어떤 피해를 보는 것인가를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 아이가 똑같이 3살이에요. 예를 들어서 3살이면 유치원을 가면 혜택을 받습니다. 내가 별도 비용이 안 드리고 그런데 누리 가정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전라북 도민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 논리로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교육감이 책임이 없으니까 보통 교부금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20. 27%를 갖고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못 얻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하셔요. 예산 편성을 안 하니까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도에서 약 한 180억 정도 교육청이 전출할 것을 줄여서 지금 특별한 그것도 법도 완전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갖고 우선 7만 원을 갖다 막는데도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762억이 삭감이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파장을 벌고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수장은 3, 5세가 유치원을 가도 내 새끼고 또 다시 어린이집을 가도 똑같은 내 새끼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 전라북도 사람이 아니니까 못 받고 똑같은 내가 전라북도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에 가면 전라북도 사람이니까 받고 이런 모순이 발생돼요. 물론 법과 규정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 자치단체장은 어떻게든지 실리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실용이 최고지 실용이 안 되면 정말 우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의 수장은 전라북 도민들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는 교육의 수장을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피해를 보는 교육의 수장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시도 전부 다 15개 시도는 다 했는데 전라북도 경기도만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미군 탈에 박혀서 모든 경비를 당 이렇게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차의 핵심을 아마 장명식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법과 원칙, 명분을 중요시 할 것이냐 아니면 신리를 취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이 좀 나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어찌됐건 장 의원께서는 법과 규정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신 건데 아마 두 분께서는 완구억의 생각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아마 덧붙이면 만약에 이런 과정을 저는 해봤습니다.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보육 예산을 보통 교복이나 플러스해서 줬는데 만약에 주지 않고 그때 당시에 일반 교통교부금이 아니라 교육청이 아니라 원래대로 한다면 지금 갑자기 누리과정을 의무보육을 하면서 했다고 한다면 과연 어린이집 예산은 누가 지원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한다면 전라북도 교육청이 아니라 당연히 일반 지자체로 갔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보육은 원래 일반 지자체이기 때문에 다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청이 전라북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모든 탓이도 교육청은 다 마찬가지지만 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상을 왜 교육청에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2012년에 처음 교육예산 플러스 보육을 목적사업비로 더 던져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가운데 2015년부터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없어졌는데 사실 2015년에는 교육부 또한 다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는 교육예산이 아니고 보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컷을 한 거거든요. 작년에 이미. 작년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교육부도 이 보육이야. 보육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보육이라고 인정을 했었던 겁니다. 즉 정권의 문제였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보육은 원래 일반 지자체 거다. 일반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었다. 처음부터. 그런데 처음 매듭이 실을 잘못 끼다 보니까 마치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처럼 전부 다 그 화살이 온 것뿐이지 사실 교육청은 잘못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총을 맞고 화살을 맞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면 이제라도 제자리를 돌려야 한다. 사실 일반 지자체 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몰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사를 포함해서 타시도의 모든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이 다 마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우리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먼저 나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너희들이 책임져라. 처음 너희 박근혜 정권이 공약에 들렀던 거 아니냐라고 해야 되는데 마치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과 교육청과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또한 일반 지자체는 가만히 뒷질만 두고 있는 이 모습이 좀 안타깝다. 사실 오늘도 교육감에게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 교육감만 두고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일반 지자체당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왜 그러면 교육부가 이렇게 교육감들을 압박을 하고 국가가 그러는가. 사실은 돈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아주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하고 달리 교육감들이 상당히 진보 교육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왜곡이 국정화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감들이 지방자치 단체로서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특히나 복지 프레임에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아시다시피 2012년에 대선과 총선 오면서 이 복지 프레임이 굉장히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거 활성화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보육 문제도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어떤 논리하고도 이게 딱 맞아지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보 교육감들을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여러 번 했어요. 감사해서 예산에 혹시 누리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나 없나를 막 찾아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서 교육감들이 어떤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스스로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그걸 시행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못하게 하는 아주 이 안에서 못된 교육부의 어떤 것들이 작용했던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사실 교육부가 잘못한 형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궁금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지금 이 자리는 사실 해법을 찾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지금 교육감도 책임 없다. 도시사도 책임 없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 두 분 계시지만 두 분이 미래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2016년도 근거로 해가지고 이번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2016년도 편성하지 않은 걸 가지고 2017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차기의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은 삭감된 상태에서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 수급 적용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결국에는 전라북도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어리이집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까지도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이 남극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될 돈이지만 그걸 전북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승환 교육감은 그 점이 본인에게도 딜레마이고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또 관련자들이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법의 원리나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나는 정도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야 될 상황에서 법에 따라서 받고 받지 않아야 되는 건 안 받고 이러면서 원칙이 세워져야 교육도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거하고 관련 없이 전라북도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받자고 그러면 정도에서 틀어지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위에 있는 가베 위치에 있는 교육부는 그렇게 길들이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계속 우리가 순응하면서 가면 원칙이고 뭐고 다 무너져버린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작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사실 교육감이 아니라 사실 정치를 하셨다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감이라는 위치 자체가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하고 하고 계신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감님께서 어떤 문제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이라든지 호소해서 그들이 사실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역할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터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 크게 보면 중앙정부라고 볼 수 있겠죠. 애초부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네 분 다 동의하시고 물론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법규정이 일부는 전라북도 교육청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없다. 약간은 시각이 보면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교육부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런데 교육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교육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해서까지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이 좀 갈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두 분께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두 분은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냐 이런 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 교육청이 전라북도와 경기도 두 곳이고 아마 강원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의 경우는 지금 보통 교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우는 그 교육청들은 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가 되는가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시행령을 그렇게 국가에서 정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편성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전라북도 교육청의 시각에 비춰보면 다른 교육청은 법과 규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청이 이렇게 받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나. 조금 피해적인 입장에서 보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번 SNS상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시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정치권이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받든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지 않고 있고 그게 또 법적으로 가더라도 사실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또 따라서는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대선이 내년이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번에 예산 받지 않으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정부에서 해결해 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놓친 예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칙은 있지만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외의 어떤 원칙과 소신은 좀 학생들을 볼모로 삼지 않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예산을 762억 원에 관한 것은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예정 교부라고 하죠. 아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에 가야 그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김승환 교육감이 안 받는 상황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합리적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그럼 교육부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피해를 당하니까 이게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이나 상황이나 원인 누리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행됐고 왜 교육부는 교육청에게 떠넘기고 있고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린이비나 또는 교육청 관리되는 유치원이나 여러 군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사실 보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교육부가 교육청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그렇게 풀어야만 된다. 이 문제는 교육의 문제이고 보육의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태동했고 정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4.13 총선에도 민의가 반영돼서 그렇게 됐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면서 정치권으로 풀라 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만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거 안 받아서 거부해서 피해당하고 이러면 저도 전라북도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죠. 그런데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여야가 여러 차례 협상도 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지금 교착 상태거든요.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겠다고 통보를 한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게 골고루 다른 교육청에 나눠주겠다는 것이 전라북도 교육부의 방침이고 물론 다른 교육청에서 받지 않겠다 선언을 했지만 만약에 그게 실행이 됐을 경우에는 전라북도 어린이들이 받아야 할 어린이집의 목세 예산이 다른 지역에 가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고 봐야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시도교육 이 누리과정 문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협의를 해왔던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도교육감들이 선언을 했어요. 이건 잘못됐고 그렇게는 안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사람한테 교육부가 준다는 건 뭡니까? 그게 장명식입니다. 그런 연기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762억 원을 언제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냐면 12월 말까지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물론 2월에 확정이 돼서 그때 교부금을 확정해서 줍니다만 지금 당장에 불이 떨어진 것은 우리가 전라북도 교육감께서 그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쭉 우리 김재균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교육부에서 주었다 그런 걸 포함했다 안 했다 이런 법리적인 것은 모든 것은 옛날 과거는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처해있는 것만 처리 헐려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저는 무엇이 무엇이 중요해도 경제가 답이고 실용이 답입니다. 우선 지난 9월 달에 1,700억이 왔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단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권은 교육감만 있어요. 교육감께서 안 세우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 이것은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법이 틀렸으니까 소송을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정부가 잘못됐다. 그것은 나중에 좀 판단하자 이 말이죠. 우선 지금 그 7만 원 안 줘가지고도 정말 고통받아서 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한 달 전에 저한테 한 번 왔어요. 뭐라고 오셨냐면 원장 선생님 오시다가 자기 어린이집을 폐원을 하고 다른 곳에 누리 가진 교사로 갔어요. 유치원 선생님으로 갔는데 자기도 그것을 잘 알잖아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보험고를 받을 때는 항상 마음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 물먹일 때 저도 정말 일만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장으로서 그런 현장에 생생한 경험을 못 느꼈다는 것이 그래서 단지 7만 원 갖고도 그러는데 전체 내년에 29만 원이 전체 이게 어린이집이 편성이 안 돼 버린다면 이건 엄청나게 큰 반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용적인 측면은 아마 두 분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실 텐데요. 두 분의 말씀은 적어도 원칙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교육의 수장이 그런 걸 훼손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사실 이런 논리와 명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런 걸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반면에 아이들이 받을 안 좋은 교육 환경에서 놓여서 오는 아이들의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다 초등학교에 똑같이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치원에서는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대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200여 명이 멈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사태로 빌미해서요.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들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불안한 마음에서 아이들한테 잘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금 걱정이 되고 아이들은 분명히 그 자체를 그대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교육감님의 상당히 깊은 원칙, 소신 이거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보다 사실 상처받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교육감님의 원칙과 소신이라면 저는 그 원칙과 소신이 어떤 법도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획윤동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 자체가 교육의 본질이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보자는 말씀이십니다. 김재규 신장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 동의하는 부분은 현재 정부의 불이한 잘못된 어떤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모두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이한 명령을 들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불이가 법이라면 저항은 당연히 함께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라북도 762억 감액 교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경기도는 훨씬 많은 거의 6천억 가까이를 감액 교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는 의외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그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 잘못됐다. 지금 다시 제대로 내려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맞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이 그동안 4년 가까이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민중들에게 핍박을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촛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초등학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냐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러다가 너 다치면 안 돼. 넌 들어가. 이게 과연 옳은 교육이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얘기가 아니랍니다. 여기 이 자리가 김승환 교육감은 타켓을 3년 1위원 부분을 잡지 마시고 정부가 잘못된 보육 예산을 그 중간에 차라리 여기다가 목적성 경비로 보통 교부금 플러스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 초중고, 유초중고 아이들한테 예산의 어떤 교육에 대한 질을 하락시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원래 있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압박하고 잘못하니까 또 다른 부분은 또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동의하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건 함께 싸워야겠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이긴 합니다만 교육부가 방침을 바꿔서 예를 들면 그래 762억 원 전달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전라북도교육청은 그거 받아서 누리과정에 편성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차피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거기 예산을 2012년, 13년, 14년에 계속 줬듯이 그런 것처럼 필요한 예산, 플러스 760여억을 또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교육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보시는지 한마디씩만 듣고 또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세를 유연하게 바꿔야 된다는 쪽에 중점을 두실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여당하고 야당에서 지금 이 누리과정에 관련해서 지방교부 군부군법 자체를 지금 발의를, 개정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여당은 국세 교육세를 갖다가 전환을 해서 특별회계로 처리하겠다는 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더 추가적인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데 아예 강제를 하겠다는 의도이고요. 특별회계를. 그렇죠. 특별회계를 통해서요. 그리고 야당도 사실은 대안이 사실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보면 우선은 특별회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육세를 전환하는 게 아니라 내축세 내에서 하되. 증액보다는 제가 지금 쭉 항목을 읽어봤는데 장기 차입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대립을 하기보다는 당장 급한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앞으로 건설적으로 방향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혹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의 소신과 철학은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지 않느냐. 이제는 좀 실용적으로 나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천 교수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의 지금까지 해원 행태를 보면 분명히 받지 않을 거고 돈을 준 거에 대해서 누리과장 편성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교육감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말했던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메시지가 전라북도에 그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 몫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를 주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받으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른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김정윤 실장님, 장명식 의원님께 30초씩 짧게 해법에 관한 얘기를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법을 제가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건 같은 동의가긴 하는데 다만 아까도 전제를 했지만 현재 이 정권 하에서 너무나 많은 시행령, 천국, 마카파식 그런 결정들을 갖다가 내려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혼자는 거부하면 당연히 당합니다. 마치 현재 전북이나 경기처럼 마치 두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이 주객이 전두되는 모습이 거든요. 17개 시도교육감이 똑같이 그렇지 않다, 못 하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과연 교육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못 했을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장님 나오셨고 그리고 우리 연구위원 교수님도 오셨고 교수님도 오셨는데 교육단체뿐이 아니라 교회, 전라북도 교육청, 또 일반 지자체 할 거 없이 이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이 공약이다.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 목소리로 모든 지자체가 함께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따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김재균 우리 정책실장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전체 우리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전부 그렇게 하면 교육부에서도 의지를 꺾죠. 그런데 15개 지자체, 15개 교육청은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두 개 교육청만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등소평에 말했던 흥미병매련이 있습니다만 무엇이든지 어떤 고문 고향이든지 흰고향이든지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다 맞습니다. 교육감님 말이 100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교육부와 교육청 간에 싸우면서 누구만 피해를 보냐면 전북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전북 도민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김성환 교육감이 조금 벙면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계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앙에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하는데 피해만 주고 있으니 조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육감은 우리 교육부 갈등으로 인해서 전북이 손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조금 도민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지나친 소신이나 이런 고집 때문에 우리 전북 도민이 손해보는 것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762억 원 교부금 삭감 파장, 놀이 과정으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지리한 놀이 과정 문제, 답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되풀이될 게 명약 화나 부르부도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합니다.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